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새로운 날과 새로운 숨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는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고 눈 어두운 양과 같고 그릇 행에서 그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지 멸망으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좋아라 다른 박질만 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점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한 심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내 입술로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갈래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률하심으로 마이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담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슬슬 로마서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은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남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지요 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과연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길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과 어떤 삶을 사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래의 추종자가 유대인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스스로도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른바 참감남나무와 같은 사람들임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버린 셈이 되는 것이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아주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교만함 또 어리석음 또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은혜, 사랑 자체는 철회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복음의 관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 그들 역시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레의 추종자 곧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또 유대인으로 살아가셨으며 유대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확증하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는 실로 유대인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이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마이미야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로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비록 세속적인 힘이나 물질이나 권세들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나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른 채 그렇게 그릇된 길로 살아가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하신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의 주님이시오 동시에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서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여성들, 어린이들, 노약자들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 거지들과 죄인들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처 사람 취급도 한 사람의 인격으로도 대우받지 못하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관심 기울이지도 않았고 전혀 신경 쓰지도차 않았던 그 약하디 약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대인들의 주님이고 동시에 이방인들의 주님이시오 동시에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서 바울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 한마디로 유학을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고 또 오늘 이 15장 본문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성수롱 사는 사람이나 저기 강남 사는 사람이나 그 어떤 이유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자격 그 무엇으로도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동시에 서로를 축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13절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그 모든 이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구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축복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라고 번역되었던 헬라오 프로스람바네스테 아주 발음하기도 힘들죠 이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붙들다 그것도 강하게 붙들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나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강하게 붙들 때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 때 항의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다가 적용해 보면은 너희도 서로를 붙들어라 그것도 강하게 붙들어라 한 사람도 놓지 않도록 단 한 사람도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혼자 소외받거나 외면당하지 않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절대로 놓지 말아라 강하게 붙들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서 영접하다 대접하다 환영하다 섬기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연결하면은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 두지 말라고요 혼자서 낙심하게 두지 말고요 혼자서 주저앉아서 절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외로워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기 혼자 눈물 흘리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옆으로 가서 붙들어주어라 절대로 혼자 두지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환영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무엇보다 사랑하여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말씀을 비롯해서 로마서 1장부터 다음주에 나눌 마지막 16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랑하십시오 강한 믿음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강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간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녀의 주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조건도 가진 것도 없었던 우리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서로를 받으며 서로를 붙잡으며 서로를 영접하고 환영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리스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사원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회의 제목들입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계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사순절 기도회와 경건한 약속 지키기 운동을 통해 그리스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특히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가지 상황으로 마이미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부정부패와 불이 부조리와 부당함의 역사를 끊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나온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탁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육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과 어떤 가짓과 그 무엇으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주님께